너 지력적은 얼마나 있는데 너? 당연하지. 이거 쉽지 않아. 와, 웬만한 생각난다, 웬만한 생각난다. 와, 생각 생각난다. 당신은 누구지? 야, 나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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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. 나를, 나를, 나를. 나는, 나는. 당연하지, 당연하지. 사장님, 병든 손을 물어. 얼굴이 병두성이야. 당연하지. 당연하지. 나물로 온 거잖아. 그래, 누굴 물어. 누굴 물어 병든 건 하난데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야, 웬만해, 아직 안 끝났어. 오, 진짜. 야, 진짜. 야, 진짜. 야, 진짜. 야, 진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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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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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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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거 방금 대지마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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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미션이 뭐예요. 첫 번째 미션을 그럼 바로 드리겠습니다. 여기 동물 탐험 전시회장에는 수많은 보건동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. 이곳 어딘가에 동물 이름이 적힌 붙이는 메모지가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. 그걸 한 장씩 찾아서 최대한 빨리 돌아오세요. 출발 어디 어디 이름이 붙어 있대. 무슨 소리야. 야 명수야 열심히 하는 거야. 어디에 붙어 있다는 거야. 좀 커요. 진짜 같아. 이거 진짜 같아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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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가 누구나 알 자가 있네. 야 뭐가 누구나 알 자가 있네. 나 못 찾았어. 빨리 오래. 하나 뛰어서 오라는 거야. 몇 개를 많이 최대한 많이 여기 있다. 아우 오케이 아 하나밖에 못 찾았네 이거. 아 다들 메모지 잘 찾아오셨죠. 네. 여러분이 돌아보고 온 전시장 안에 참으로 다양한 동물들이 있었죠. 이제 진짜 미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번 미션은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. 사실 여러분이 방금 둘러본 전시장에는 꽃과 어울리지 않거나 어색한 부분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. 아 아 아 아 아 아 그것을 눈치채신 분은 마이크 있죠. 위에 있습니다. 마이크를 잡아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. 동물 말고 다른 게 하나 있었는데 아니에요. 어떤 거 말씀하셨죠. 잡으시면 됩니다. 이거 맞춰요. 그냥 빨리 빨리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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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웅 된다 형. 형 빨리 이게 잡아서 끌어내리셔야 돼요. 말하는 사람 잡아야 돼요? 아 아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의 마네킹이 있었어요. 사람의 마네킹이 못 봤는데 자 사람이 있었다. 진짜요? 아 전혀 못 봤는데 한 번 더 뛰게 해줘요. 1분 드립니다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저희가 사인을 드릴게요. 뭐라고요? 1분 드릴 테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잠시만요. 1분 안에는 무조건 들어오셔야 돼요. 알았어요. 준비 씨. 알았어요. 꼭 들어올게요. 아니 이거 못 찾겠더라고. 어 없어 어 어 없어. 뭐야.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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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와 아 해 야 너는 저거 마음속이 좀 더 더욱 쭉쭉쭉. 야! 야! 야, 야! 야! 야, 잡아! 이현 잡아야겠다. 야! 이현, 이현 정답, 정답! 이현, 정답, 정답!